다음은 21번부터 24번까지 문제입니다. 들은 것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모자 정답은 4번입니다. 21번 문을 닫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문을 닫으세요. 22번 관심이 없는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관심이 없는데요. 23번 발목을 삐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발목을 삐었습니다. 24번 어떻게 오셨습니까? 엽서를 보내고 싶은데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엽서를 보내고 싶은데요. 다음은 25번부터 29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그림에 알맞은 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입니다. 보기 문제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종이입니다. 2. 상자입니다. 3. 가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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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개입니다. 2번 소입니다. 3번 토끼입니다. 4번 오리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개입니다. 2번 소입니다. 3번 토끼입니다. 4번 오리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여기는 어디입니까? 1번 시장입니다. 2번 교실입니다. 3번 식당입니다. 4번 공장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3번 코란을 읽고 있습니다. 4번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2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3번 코란을 읽고 있습니다. 4번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28번 그릇이 몇 개 있습니까? 다시 들으십시오. 1번 5개 있습니다. 2번 6개 있습니다. 3번 8개 있습니다. 4번 9개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그릇이 몇 개 있습니까? 1번 5개 있습니다. 2번 6개 있습니다. 3번 8개 있습니다. 4번 9개 있습니다. 10개 있습니다. 1번 약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1. 회사 안에 있습니다. 2. 병원 아래층에 있습니다. 3. 미용실 맞은편에 있습니다. 4. 학교와 회사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약국은 어디에 있습니까? 1. 회사 안에 있습니다. 2. 병원 아래층에 있습니다. 3. 미용실 맞은편에 있습니다. 4. 학교와 회사 사이에 있습니다. 다음은 30번부터 33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물음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컴퓨터가 있어요? 1. 아니요, 컴퓨터예요. 2. 네, 컴퓨터가 있어요. 3. 네, 컴퓨터가 없어요. 4. 아니요, 컴퓨터가 아니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0번 개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할 때 미리 제출할 서류가 있어요? 1번 네, 표준 근로계약서를 내세요. 2번 네, 사유를 이야기하세요. 3번 네, 사정 발급 신청서를 내세요. 4번 네, 재입국허가 신청서를 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개인 사정으로 일시 출국할 때 미리 제출할 서류가 있어요? 1번 네, 표준 근로계약서를 내세요. 2번 네, 사유를 이야기하세요. 3번 네, 사정 발급 신청서를 내세요. 4번 네, 재입국허가 신청서를 내세요. 31번 왜 한국어 능력시험을 보려고 해요? 1. 단어를 많이 공부하도록 하세요. 2. 시험이 어려워서 안 보려고 해요. 3. 한국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4. 한국 친구와 같이 시험 공부를 해요. 4. 한국 친구와 같이 시험 공부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왜 한국어 능력 시험을 보려고 해요? 1. 단어를 많이 공부하도록 하세요 2. 시험이 어려워서 안 보려고 해요 3. 한국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어요 4. 한국 친구와 같이 시험 공부를 해요 32번 또한 씨, 주말 잘 보냈어요? 주말에 뭐 했어요? 1. 저는 주말에 집에서 쉴 거예요 2. 친구들하고 대전에 가기로 했어요 3.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어서 집에서 공부했어요 4. 주말에 무료 한국어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싶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또한 씨, 주말 잘 보냈어요? 주말에 뭐 했어요? 1. 저는 주말에 집에서 쉴 거예요 2. 친구들하고 대전에 가기로 했어요 3. 한국어 능력 시험이 있어서 집에서 공부했어요 4. 주말에 무료 한국어 교실에서 수업을 듣고 싶어요 33번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1번 네, 보험료를 다 더해 보세요 2번 네, 급여 명세서를 보세요 3번 3번 네, 기본급하고 수당을 더해 보세요 4번 네, 최저임금을 확인해 보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요? 1번 네, 보험료를 다 더해 보세요 2번 네, 급여 명세서를 보세요 3번 네, 기본급하고 수당을 더해 보세요 4번 네, 최저임금을 확인해 보세요 다음은 34번부터 35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안녕히 가세요 1. 괜찮아요 2. 반가워요 3. 어서 오세요 4. 안녕히 계세요 정답은 4번입니다 어떤 회사에 다녀요? 1번 지하철로 다녀요 2번 학원에서 배워요 3번 기숙사에서 살아요 4번 4번 무역회사에서 일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떤 회사에 다녀요? 1번 지하철로 다녀요 2번 2번 학원에서 배워요 3번 3번 기숙사에서 살아요 4번 4번 무역회사에서 일해요 35번 5번 언제부터 한국말을 배웠어요? 1번 학교에 갔어요 2번 중국에서 왔어요 3번 한국말이 어려워요 4번 두 달 전부터 배웠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언제부터 한국말을 배웠어요? 1번 학교에 갔어요 2번 중국에서 왔어요 3번 한국말이 어려워요 4번 두 달 전부터 배웠어요 다음은 36번부터 37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을 듣고 들은 내용과 관계있는 그림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생일이 언제예요? 3월 2일이에요 정답은 2번입니다 36번 지금은 12시 20분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지금은 12시 20분입니다 37번 저는 양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계장에는 닭이 5,000마리쯤 있습니다 우리 양계장에는 닭이 5,000마리쯤 있습니다 하루에 계란이 3,000개 정도 나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은 38번부터 48번입니다 저는 양계장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양계장에는 닭이 5,000마리쯤 있습니다 하루에 계란이 3,000개 정도 나옵니다 다음은 38번부터 40번까지 문제입니다 다음 이야기를 듣고 질문에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보기 문제 여보세요? 투안 씨, 우리 언제 같이 저녁 먹을까요? 이번 금요일 퇴근 후에 먹는 게 어때요? 금요일 저녁에는 야근이 있으니까 토요일에 먹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38번 언제부터 기계가 작동이 안 됐어요? 어제 퇴근하기 전에는 됐었는데 오늘 아침에 사용하려고 보니까 기계가 돌아가지 않더라고요 잘못 만지면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제가 담당자를 불러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선 전원을 꺼놓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시 들으십시오 담당자를 불러올 때까지 기다리세요 우선 전원을 꺼놓고요 39번 이번에 설계하신 타이어의 판매를 곧 시작한다고 들었는데요 기존의 타이어와는 어떤 점에서 다른 건가요? 저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성능만 강조하는 기존의 타이어 설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이어에서 생기는 작은 플라스틱들이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타이어 안쪽에 캡슐 장치에 모여 저장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캡슐이 가득 차면 타이어 옆면의 색이 바뀌어서 운전자가 알 수 있게 했고요 다시 들으십시오 이번에 설계하신 타이어의 판매를 곧 시작한다고 들었는데요 기존의 타이어와는 어떤 점에서 다른 건가요? 저는 환경 보호를 위해서는 성능만 강조하는 기존의 타이어 설계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타이어에서 생기는 작은 플라스틱들이 대기오염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거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 미세 플라스틱 조각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지 않고 타이어 안쪽에 캡슐 장치에 모여 저장되도록 설계했습니다 캡슐이 가득 차면 타이어 옆면의 색이 바뀌어서 운전자가 알 수 있게 했고요 40번 감독님, 촬영 준비 끝났습니다 물건들도 제자리에 놓았고요 그럼 카메라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봅시다 음... 저 거울이 꼭 필요할까요? 거울이 커서 그런지 사무실처럼 보이지가 않네요 치울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감독님, 촬영 준비 끝났습니다 물건들도 제자리에 놓았고요 그럼 카메라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확인해 봅시다 음... 저 거울이 꼭 필요할까요? 거울이 커서 그런지 사무실처럼 보이지가 않네요 치울까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럼 아까 확인해 봅시다 비켄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